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게임 일루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루전이라는게 환상 그런 뜻이죠? 여러분 아주 환상적인 꽃들이 그려진 카드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루전 기억력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게임을 하시면서 아주 기억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야 할 겁니다. 먼저 구성물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가운데 이 게임의 특징인 여러가지 꽃이 그려져 있는 카드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4개의 화단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꽃을 심을 거예요. 그 다음 처음에 본인이 갖고 시작하는 생명칩인데요. 몇 명이 게임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칩을 좀 다르게 갖고 시작합니다. 저는 3명이 게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개를 들고 시작했습니다. 저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각각 생명칩 5개를 들고 시작을 했죠. 자 그럼 일루전 게임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게임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3라운드를 할 거거든요. 3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자신이 가장 많은 생명칩을 얻었다면 그 생명칩을 총 3라운드 거를 다 합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1개의 라운드는 어떤 식으로 끝나냐면요. 이 가운데 있는 카드가 떨어지거나 혹은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칩을 다 써버리면 1개의 라운드가 끝납니다. 그래서 1개의 라운드가 끝났을 때 남은 생명칩의 개수를 기록을 하셔가지고요. 3개의 라운드를 하시게 되면 그 생명칩의 합계를 더해서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도제가 돼서 왕이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왕이 시킨 거에 맞게 화단에 꽃을 심어야 되는데 왕이 주문을 했어요. 그 같은 화단에 같은 꽃을 심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꽃을 심어라 이제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면은요. 카드 한 장을 뽑으셔가지고요. 그 카드를 이 4개의 화단 중에 어디다가 심을지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심기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사람도 똑같이 카드를 펼쳐서 원하는 데가 심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심어 가는데 이게 심다 보면 똑같은 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뽑았단 말이에요. 뽑았는데 제가 여기다가 똑같은 꽃이 있는지 모르고 왕이 똑같은 꽃을 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꽃이 있는지 모르고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눈치채고 스톱을 외쳤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스톱을 외치면 하단에 있는 꽃들을 전부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심은 꽃과 똑같은 꽃이 몇 장이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장이 똑같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생명칩을 하나 넘겨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꽃을 최대한 한 화분에 심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누군가가 똑같은 꽃을 심어버리면 누구 다른 사람이 스톱을 외쳐서 그 사람의 생명칩을 빼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같은 경우에 한 장이었지만 만약에 이 밑에 똑같은 게 두 장이 있다면 생명칩 두 개를 뺐고 세 장이 있다면 세 장을 뺐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칩을 뺐는데 아무렇게나 스톱을 외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다 심었는데 제가 스톱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생명칩 한 개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는 건 완전히 박스에 버려지기 때문에 함부로 스톱을 부르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셔서 카드 더미가 떨어지거나 혹은 누군가가 생명칩이 다 떨어질 때까지 진행을 하시면 한 개의 라운드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개의 라운드를 진행하셔서요. 가장 많은 생명칩을 보유하신 분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비슷한 꽃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